오늘 창세기 3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슬교도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주제도 아니고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도 귀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정말 큰 폭이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창조의 환인은 1, 2장으로 끝나요 성경을 보면 1, 2장은 참 멋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에덴 동산에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있는 그게 1장, 2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3장부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실패 그리고 긴 역사, 어둠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 들이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돈 문제일까? 관계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 국가적인 문제일까? 정치의 문제일까? 경제의 문제일까? 세상에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또 그것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 또 민족적인 또 온 세계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혼란투성이죠 문제투성입니다 청소년 문제로 들어가면 청소년의 세계 안에 문제가 있고요 노년에 가면 노년의 세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끊없는 노력을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바꿔보려고 예를 쓰는데 여전히 늘 실패를 하죠 또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어떤 조직을 바꿔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죄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들여다보십시오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격 차이보다 더 깊은 것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격이 좋고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모두예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특별한 날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모든 일에 죄가 뒤엉켜 있어요 모든 비극과 불행 안에 죄가 있습니다 절규하고 고통하는 그 내면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부분에서 침묵합니다 사회 문제라고 심리적 문제라고 성격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중력의 법칙과 같이 죄의 중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원형이 뭐냐는 거죠 이 죄를 강구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상적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죄에서 또 다른 죄가 파생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끊임없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죠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훨씬 더 복잡하게 인간의 삶에 얽혀 있기 때문에 죄와 인간을 분리할 수 있느냐 해체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 짓는 건 너무 쉽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죠 고집 피우기 학교 안 다녀도 됩니다 있지도 않지만 교만 훈련 학교 안 다녀도 교만아요 거짓말 전문 특수 과정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그냥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한 이제 막 그를 똥 말똥 해도 고집이 있어요 손잡고 가자 그러면 안 해 그러다 넘어지고 콧 깨고 거짓말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아주 잘해요 침도 안 바르고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투덕한 거예요 엄마보다 더 잘해요 그게 원제서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오늘 문제가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 알지 못하면 그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을 향하기는 무지 어려워요 우리는 신앙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 죄 문제를 정확히 다뤄야 합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인 허약함, 실수 때로는 환경의 문제로 가볍게 여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니까 그 어쩌다가 실수가 끊임없이 재현된다면 그것은 어쩌다가가 아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제라는 얘기를 하면 고개를 흔들어요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문학이 발달하지만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해는 성경을 통해서 죄 문제를 통하여 인간을 파악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실제,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래의 모습 죄의 실체, 악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오늘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스납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죠 지난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질문이죠 11절입니다 예수에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신 분들은 동일합니다 불순종한 것을 너가 인정하고 용수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정직한 반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용수를 구했다면 잘못했으면 용수를 구했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용수를 구하면 간단한 문제를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답변은 오늘 12절, 13절이 나옵니다 12절을 먼저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이 대답을 자세히 보면 질이 아주 안 좋아요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부정 그래서 그 부정하는 형태가 뭡니까? 죄에 대한 가장 흔한 인간의 반응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책임 증가예요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하와에게로 돌립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어 함께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글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글고 그 다음에 하와도 글고 넘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실수하신 거예요 교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은 자기를 빼버리는 거죠 자기가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납과에 관련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스납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셨는가 당신이 의도하신 것 아닌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실패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특성입니다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남 탓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걸려 넘어져 놓고 괜히 왜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십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 때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가 반대 안에도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결혼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내가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셨어야죠 어떤 사람 재미있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오다가 스티커 끊겨서 과속으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나는 예배를 오다가 지각하지 않으려고 좀 밟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경찰관 그때 주일 날 정도는 눈을 감겨 주셔야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대한 형태로 교묘하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해놓고 예쁜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욕구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실컷 밤에 그냥 야식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은 쪄놓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식욕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둘러대요 자기가 꾸물거려 약속 시간에 늦어놓고도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갖다 대죠 차가 막혔어요 그 차는 항상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위원인 제공자로 하나님을 지목하면서 자신의 죄를 지금 아담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치과 바세바 사건을 두고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이치 범죄를 지르게 된 것에는 바세바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흔히 미투 운동회사와 같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오해를 유도하고 이상한 해석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바세바는 왕궁이 흔히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느냐는 거예요 말 되나요? 뭔가 치밀한 괴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게 완전한 책임전가요 인간은 철저히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아담의 주장에는 오히려 자신은 희생자라는 뉘앙스가 풍겨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인간의 불행에 5분의 4는 자기 자신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은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으셨어요 너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자도 대답이 똑같아요 죄인들의 패턴입니다 뱀이 뱀이 하원은 아담과 다른 점이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이 나를 속여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역시 뱀을 물고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수녀는 흔히 물귀신 작전이라고요 나만 죽을 수 없어 같이 죽자는 겁니다 특징은 자신의 행동보다 죄를 짓도록 부추긴 사람들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자꾸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능숙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우를 하면요 항상 첫 번째는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다 이제 할 게 없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우울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는 최대한 부풀어오리고 남이 이룬 성과는 가능한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화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지며 끊임없이 부모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상사 탓을 하고 부하 탓을 하고 친구 탓을 하고 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조상도 데리고 오고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동을 미화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기 자신은 빠져나가고자 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누가 부추기든 누가 어떻게 했든 결국은 아내가 아니면 그 화화를 하나님 붙여주셨든 어쨌든 그 사과를 먹은 당사자는 내가 먹은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추겼다 해도 죄는 내가 지은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술을 먹은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말이 안 되죠 술을 먹은 사람에 대한 관용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요 그러나 말이 안 돼요 술을 먹은 것은 먹은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은 지은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책임 없어요 그들은 본능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능만 주셔서요 그 안에 무슨 도덕성을 주시거나 자유의지를 주실 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 그냥 본능만 있으면 본능에 이끌려 물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합니다 되게 나쁘네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능만 주셨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본인에게 있는 것 하나님부터 자유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책임을 안 진다면 그건 내가 짐승이 되겠다는 선택과 같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아담은 여자 때문에 죄를 부만 게 아니에요 아담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끌었어야 하고 아담은 제사장적 위치에서 책임을 진 자로서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인간이 가장 존경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 모두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가 결혼입니다 남자가 결혼한 이후에 멋진 여성들이 주변에 아무리 있어도 눈길을 돌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한 여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가정에 결혼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이끄는 대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함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동물적 삶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결혼을 해서는 안 되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각자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어요 야구부 1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지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이 문제입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비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욕을 했던 누가 자극을 주었던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 대가는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책임 증거를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악수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는 부풀어지고 진화되고 커져가고 결국은 망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야구보 1장 15절의 말씀이 그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다이세상입니다 다이카 바세바 사건이 바로 그 거예요 그 사건이 다이씨 바세바를 범하고 소용히 지나가는 데 됐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왕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청중은 유일하게 다이씨입니다 설교가 무로 익어가고 깊어져 가면서 설교의 초점이 누구에게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다이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이씨이 알아들을 만큼 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다이슨 이 설교의 이 죄인이 악한 사람이 다이씨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다이슨 왕으로서 존경받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과대 포장돼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죄나 나의 흐문이나 내 약점을 누가 공격하면요 우리가 분노하는 대부분 다 분노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를 만나면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본래 다이슨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타결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가는 사울 왕이 동굴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의 왕의 옷가만 살짝 잘랐던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양심의 가치를 느꼈던 감수성 예민했던 이 다이슨 지금은 많이 쇠퇴져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뎌져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요 다이슨은 돌이킬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목욕하는 여인이 본 순간 신화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왔어요 충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 정부가 왔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충신의 아내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안 돼요 또 바세바의 몸 상태가 그 당시가 그런 죄를 범위해서는 안 될 시기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질주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바세바로부터 기비려오죠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 말은 뭐냐면 바세바가 이 쪽지를 보냈겠죠 쪽지를 보냈는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그 말 안에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다이시 이 정도라면 돌이크사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본문들을 분석해보면 가속도가 붙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와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아내와 동치마에서 임신을 숨기려고 하죠 여러분 죄는 약화되는 게 아니고요 심화돼요 이 점 되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한 자입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죽여버리죠 죄의 감각이 무뎌지면서 더 살벌해집니다 철저히 비인간화가 이루어집니다 점점 짐승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무슨 감을 잡습니까 여러분 멈춰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는 금지선을 다 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영적으로 감수증에 예민했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왜 이렇게 죄의 스피드가 멈추어지지 않고 가속도가 붙고 갈 때까지 갑니까 다이슨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그냥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화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죄로 느껴지지를 못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느끼질 못한단 말이죠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죄를 무용나무로 바꿔놓습니다 죄를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이 요즘 언론에 뜯어놓은 연예인들이 거잖아요 뭐 그냥 동영상을 막 그 음란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키키 끓이는 거예요 키키 끓이는 거예요 무용담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지어놓고 도리어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다 하는 거라고 너는 왕이라고 그 정도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무너지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자기를 속여요 self-deception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을 때까지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끊임이 없어요 다이슨은 그칠 것 없이 행동합니다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관은요 오늘도 널려 있어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너가 원하는 걸 하라고 억제하지 마라고 너가 한 것은 옳다고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 정도는 괜찮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정당화시키는 것 나단 선지자가 결국은 직구를 날리죠 이 설교를 하는데 다이시가 막 콸을 냅니다 도대체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고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직구를 날리죠 다이시 더 이상 빚게 날 수 없는 완전한 코너에 몰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 12장 13절에 나단이 다이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도마요 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도마요 너라 하네 나단이 다이시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나니 당신이 죽지 않아야 하려니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둘러대질 말라는 거예요 남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화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병명하지 말고 변호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문제가 터질 때까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고 또 속이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피의자들은 숨고 또 숨고 정당화하고 수 없는 것들을 둘러대는 거예요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피할 수 없을 때까지 우기다가 갈 때까지 가다가 무너지는 인생들 성도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지연죄를 회피하고 부정하다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아담의 길을 쫓아가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사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십자가는 인간이 져야 할 죄에 대한 우리 주님이 대신 책임을 지신 사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불순종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누가 함께 매달렸습니까?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흉악한 범죄를 지는 강도, 그 강도의 한쪽의 강도는 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한쪽 강도는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한평생 악을 행하며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해보세요 남을 열심히 비난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더 큰 죄가 숨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의 비난이에요 그리고 비난을 할 때 큰 오류가 뭡니까? 비난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은 빠져 있어요 대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 증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늘 사용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모두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딱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너무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정신건강에 해롭다네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끝도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왜 망합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정직한 태도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먹어두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의 문제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앞에서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피하면 안 돼요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킬 때 자기 의의로 무장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한 거죠 종교적 포장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의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의의로 무장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을 썼던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자기 혼자는 어렵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여야 될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이 뭡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래요 부산 교도소에가 들어가서 사람 죽인 사람도 많고 성폭행한 사람도 많고 별 짓을 다 한 인간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별 종류의 인간이 나는데 나는 막 경범죄네 이게 아니고 들어가서 보니까 별별 죄 지은 사람보다도 더 큰 죄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들끼리 죄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가 뭔지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죄가 어느 정도의 심각한 죄인간 줄 아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게 와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건 앞에 세례를 받고 복음을 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맛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고 심각하고 소망이 없는 망가진 존재인가 자유한 복음 1장 8절로 10절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버시고 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경범죄, 중범죄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어떤 죄도 그 죄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인정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는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게 꼬입니다 죄가 끼치는 역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그대한 힘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상담을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요 상담을 해보면 딱 답이 그거예요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또 깊이 계속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처음에는 발발 떨고 상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가면서 깨달음을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나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확 비치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죄를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사 십자가에 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이슨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죄의 인지 능력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실수한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단순한 실수로 내 인생에 고통이 왔다면 그 실수 한 번 지나가면 내 인생이 펴져야죠 안 되는 거잖아요 재범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또 짓고 짓는 거죠 내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고만 해서 다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 탓 책임을 끊임없이 증가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여러분 더 이상 숨기지 말고요 부정하지 말고요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보고만 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을 때 뒤틀려져 있던 내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모든 뒤틀려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3장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울하게 알려줍니다 부부관계, 가정문제, 경제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죄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합리화로, 자기 정당화로, 남 탓으로 포장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죽일 인간으로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문제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깨달음이 보고만 해서 인생을 바꾼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아담이 이 한마디를 했다면 그렇게 비극적이고 고통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자신이 죄를 정당화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의 죄인됨을, 죄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해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비껴나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잠시 일으니rozum 랩으로는 책도로 탓하고 싶 Garo